안녕하세요 형님들 성리단길에 왔는데 오늘 왜 왔냐면 햄버기가 경주 성리단길에 갑오국이라고 술집 오픈해가지고 홍보도 해줄게요 이제 또 왔는데 언제까지 계십니까? 오늘 뭐 아침 해될때까지 먹지 않겠노? 야외에서 술 먹을 예정이라가지고 모기튀김 가봐 개 무장하고 왔어요 긴바지 입고 양어깨에 모기 퇴치패치 붙여줬어요 원래 레오 건데 오 저기 다 햄버기 가게 손님들인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한테 사 드렸거든요 누구야? 저 아실거예요? 아이고 고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형님 오신다고 소문이 됐어요 아 그래요? 햄버기가 참 소문 많이 냈구만 저 이제 갑오국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맞나? 아 햄새라 햄새라 오늘 뭐 먹을 준비 됐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바로 요거 먹을지 아니면 황리낭길 한 바퀴 돌고 올지 고민 중이거든 근데 기호야 요거하면 자리 없을 수 있는데 네 웨이팅 해야 된대 걸어놓고 갈게 나는 차에서 실무었습니다 내가 한번 걸어놔 아니 내가 전화했을 텐데 아니 난 야외 자리 구석진대로 좀 화장실에서 물어 화장실? 전 그래도 경주로 여러분들 자주 놀러와서 가현이랑 친한 형님들도 가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리를 잘 알거든요 황리낭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 핫하네 와 근데 지금 큰일 났다 잘못 생각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걸어왔잖아 또 다시 우유 걸어가지 큰일 났띠 살짝 여기 거울이 있는 게 줄나 많네 아 왕릉 왕릉 이야 좋다 막걸리 엄마 경주 김씨라 가지고 참 경주곰 좋아 이 분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신라의 밤이 옅다다 오 누가 어디 갔지? 우와 줄나 멋있다 이리 오너라 왕랑간 있고 요 경주 빵 찰보리빵 카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짝으로 오ez혁 저는 jó펜입니다 네 반지는 집에서 긁 커버 햄버기 가게인데 화보구고이라고amily 계 wg 야외 자리 있나? 없나? 흐잇 이야 잘 해놨다 자 그놈呆 오! 구렁이! 오~! 그리고 여호와는 두 방. 축하해.. 사원 고생하시고.. 오! 여기가 그리고 제가 오늘 먹을.. 룸이고 일단 제가 야회랑 이쪽을 도전을 할거에요. 메뉴판을 보여드리자면 밥 오징어구이, 볶음, 꼬막 비빔밥, 육회 갈릭 모둠새우, 고등어구이, 양념갈기구이, 파스타, 라면 떡국, 칼국수, 먹탭 뭐 하여튼 등록이 이렇게 있음이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 되노 장사가? 단골도 많아? 은근히. 어? 어떻게 해?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근데 그 한 달 안에 똑같은 사람한테 네 번호하고 이렇게 한 달 있고 빠른 것 봐. 제가 햄버기가 대단한 게 제가 저번에 아는 형님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햄버기한테 쥐가 이렇게 수아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햄버기 근데 형도 왔으니까 잠깐 아잖아니까. 안 된다. 직원들 내가 보고 있다. 안 된다. 이거 왜 가야 돼? 대신 같았지만 소신이 엄청 있어요. 맞아 맞아. 가기 전에 이틀 클라스 한 번씩 다 보거든. 오늘은 또 열심히 먹어야지. 이게 또 홍보 아이가? 오늘은 좀 먹겠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때까지. 금패상 마세요. 오픈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내가 빨빵하고 빨빵하나 살게겠지만 나 이 멤버 이제 뭔가 좀 이후보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날아. 여러분 이거 알죠? 카스가 제일 이상적인 온도가 되면 여기 덜빙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 맛이 없어. 우린 모든 카스 다를 거더라. 소주 이대로 다뤄나? 알겠습니다 형님. 한 명 한 명 한 명. 야외 자리 나면 얘기해줘. 직원이 글라스 밖에 안돼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걸 안하고 수술도 일 있는데 왜 다 하는 거야? 수술도 일 있는데. 수술도 일 있는데. 뭐 장사하더니 까밀었네. 창피스 인수 있는 것 같다. 가보이 파이팅! 먼저 간다. 입술. 아 안돼. 맛나고 생겼다. 맛나고 생겼어. 엄청 잘라갑니다. 가보지고 여기 뭐 통통하여 잘려져 있고 삼겹살. 먹는 법 한번 보여줘. 뭐? 이거 생색 안되는데 매일 축산가서 고기 다 때우거든. 유쾌하다. 고기 그냥 그렇다고. 아니 근데 나도 고기 좀 했었는데 저달라카면 갖다주는데 왜 직접 함? 그냥 뭔가 좀 친해지고 그냥 뭔가 내 삶을 좀 바쁘고 싶어서. 아 그래? 그냥 좀 그러고 있어. 자. 삼겹살. 삼겹살 올리고. 취향이 있다면 그냥 다 올리면 됩니다. 오징어, 삼겹 올리고, 깻잎.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깻잎도 올리고. 근데. 아니 먹는 법을 아는 게 있는데. 아니 미쳐먹는 거를 보여달라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 더. 이 소스. 이 소스가 밑에 소스거든. 소스. 예. 아 냄새 진짜. 응.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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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저도 한번 싸볼게요. 일단 오징어 한 개. 올린 다음에 소스. 체. 소스. 이거 뭐 다 있는데 이거지. 그거 내가 찍다가 떨어진 거. 아 씨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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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젓가락 좀 보았나 아이가? 소스 올리고. 아 닝자가 편가하잖아. 응. 자신 있다. 알 배추 적은 거는. 뭐 달라면 더 드릅니다. 맞아야지. 깻잎 떠올려면 깻잎 한 거 가능하고. 뭐. 맞을 수가 없다. 이거 맹니잖아. 응. 이건 가보지용 고기. 아 한번 더 가보지용 고기죠. 자. 이것도. 수육. 이건 갈치소스인데. 갈치소스인데. 제가 항상 시장 갔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시장 것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응. 항상 오르네. 오오. 오 오 오 오 오 어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줄게잉 오 삼삼 사와 시원하이 찍고 절차감 별로였어 마음에 고추 넣고 네 믿어 나이 고추 넣고 고추 넣고 고추 넣고 제가 한 번씩 이런 것도 해드립니다 손님들한테 무시 KTX 하하하하하하 어때? 고추가만 해라 이거는 미션 때가 안 돼 정말 맛있다 내가 너무 맛있다 야 좀 맛있어 있는 거 같은데? 엄마 지금 손님 체크 좀 할게잉 뭐 체크하고 왔음? 어떤 걸 체크한가 각종 유동들 뭐라? 이제 유동 인구 유동은 이제 밖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알 알 알 알 알 알 알 가게 마방에 한 번 나가면 돼 나 보인다 다섯이야 아이가 같은 연막이 오는데 아직도 더 주시지 다음에 또 주시지 약속! 기다릴게요 고마우 짠 파이팅 왜 아니 아니 한 번 가게 맨날에 있나? 맨날 있지 시에 날 없고? 나는 계속 하시다가 이제 어제 날 오시대 콜 마감은 한 시 반이에요 그래 연이버에 봐 손이 미칠 때까지 영업해야지 박세복이 그래서 안 싸고 하더라 하하하하하 박세복이도 라스토도 있긴데 아 좋다 아 좋다 탕은 뭐 없냐고 탕, 탕은 보자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4개 다 뒤집니다 토마토 매콤 해장 파스탕 있고 통계 해장라면, 한우 떡국, 아내 떡국 좋아하는데 과즙, 칼국수, 주식입밥 해장 파스탕 묵과 너무 맛있다 뭐라기 시키시지 마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 햄버거 오픈하고 맛있어가지고 방송 없이 몇 번 왔었거든요 여러분들 맞아맞아 말 먹고 왔어요 토마토 해장 파스탕 가늠이 안 될게요 왜냐면 나는 먹어봤어도 가늠이 되는데 아니 이거 봤지 아니 내가 몇 번을 이렇게 왔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오고 내한테 슬퍼 내한테 말할게 가면 서비스나 하는데 근데 햄버기가 ㅈ 땐 땐 해갖고 잘 안 줄 거예요 해병... 해병대회면서도 해병대 후임들 만나면 인사만 받고 용돈 절대 준 적 아무도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서비스나 안 죽기라 강하게 돼 형 강하게 이거 하나 먹었나? 아니 니... 내 맘 안 먹었네 아니 여쭤베서 그래 아니 안 먹었네 니가 있고 내가 없으면 내가 먹고 니가 안 먹을 거 아이가? 술잔을 내가 비우고 임마 쥐가 차 있는데 그래 내한테 안 먹었덕하지 임마 임마... 임마 어디 다쳤는데요 진짜? 진짜 뭐지? 에게 안 뿌려 파스 요거 이제 토마토 매콤 매장 파스타 음... 파스타인데? 동물 자작한 이런 파스타라서 파스탕이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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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근데 먹었덕 진짜 멋있더라구요 음... 숯바와 친구야 응 한번 볼게요 어... 아 내 맘이 이게 잘 되는데 그렇다 요 근래에 막 힘들었었는데 아... 많이 안 돼야지 진짜 하루에 막 두세슬 한다고 아침에 연락하러 농구가가 4개월 동안 내가 고생했어 와... 이제 드시러 오시면 후회 안 하게만 해 드릴 게 아니라 그거 장담합니다 오는 그때는 서비스가 좋더라 응 잘하더라 어? 또 오셨네요? 네 어휴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셨어 나 얼굴 다 기억한다 비혼아 장사를 잘 하려면 접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우리가 어디 숙집을 갔을 때 사상이 이렇게 나와서 한 적 없잖아 어 얘가 사상이지만 내가 이 방송을 하지만 손님들 다 기억하고 이런 접객이 중요하다 야 그게 나야 응? 입력해 레온 언니 집에서 하이보를 먹고 있어 하이보라 진서 하이보로 마침라가 아부지 진서 하이보로 부나사이니까 내 하하하하하 유지 시작하면 숙단 못 할 수 있는 때야 하하하하하 하하하 힘들다 힘들어 가보고 있는 데프 메뉴 가보지만 말고 뭐 있나요? 엄청 많아요 메뉴가 그리고 더 넣을 거예요 비주얼 ㅈ 되는 거 참 많아 뭐? 웬만한 숙심해서 넣는 그런 느낌? 에이 에이 좋은 자리 대구에서 하지 왜 경주 잘했지? 맞아 이거 궁금해 난 말했네 경주를 자주 어디서 했었는데 형 사실 제가 대구를 비추했어요 이거 사과 노래 봐라! 노래 봐라! 형님 근데 나오는 게 야한 나무를 없다보니까. 형님 자꾸 나오는 느낌이야. 형님 잘생겼다 하고 말이 맞춘다. 잘생겨주셔야 돼, 이렇게 남자분. 하고 해서 위험도 있어, 더 잘생기지. 형님 이거 까보지 말하는데? 형님 내가 이걸 했지, 사장님은. 근데 이것도 못 묵은 것 같네. 오, 오. 솔직하거든? 잘했다. 스틱입니다, 이거. 이거 찔려요. 내가 비율을 연구했다. 우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뭐 드릴까요? 호박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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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비빵이라도 돼. 눈치 와 있는 데 있었는데, 그들한테. 몇 끼가? 0,2,8,2,0. 뭔데? 뒤에 해병이 손놔. 용도 안 해줬잖아. 용도 안 해줬잖아. 용도 안 해줬잖아. 용도 안 해줬어. 용도 안 해줬어. 용도 안 해줬어. 서비스 안 해줬어. 우린 절대 안 해줬어. 소주 사라. 용도 안 해줬어. 여러분, 와서 충청하면서 해병인 측 한번 서비스로 나옵니다. 용도 안 해줬어. 용도 안 해줬어. 용도 안 해줬어. 좋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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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용도 안 해줬어. 용도 안 해줬어. 용도 안 해줬어. 서비스에! 고마워! 4장 출전이면 서비스로 돌아갑니다! 상승! 우와, 주인이네. 우와. 어때? 아, 아! 어헣! 뭔데 가요? 먹어, 이거. Give me a cry! Baby baby! 우리 엄마 이름은 김미연! 김미연 콜! 저희 엄마 이름은 김미연인데 어른데 제 신부들이 저 놀린다고 김미연 콜! 김미연 콜! 김미연 콜! 김미연 콜! 김미연 콜! 김미연 콜! 아, 잠깐만 이거 누구 가야 돼? 누구 전화 왔는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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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우나 전화 받아라. 전화 온다. 전화 온다. 네! 아름다운 밥입니다. 사람 들어오세요! 행복하세요, 다들. 기운이 햄버기 잘해서 보기 좋아 보기네. 기분 좋아 보여. 좋죠? 햄버기는 저는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걸 한 4년 전부터 계속 빌어왔는데 이번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햄버기가 술집을 차려니까 완전히 문화센터를 차렸네. 아, 재미있어. 정정환이. 아, 다가오고 있어. KTX! 하하하하 다음에 보이게 자겠습니다. Burzen